1. 전설의 물고기를 만져볼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피라루쿠를 전시해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이 전설의 물고기를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진짜 한 열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면에 얼굴이 있을 때는 손 놓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나갈 때 배 옆에 꼬리 쪽 이렇게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용기를 내서 와 근데 여기 안에 피라루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로아나랑 엘가도 있어요 와 와 실제로 보면 이 말 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요 약간 굉장히 큰 가물찌 같아요 엘가는 물어요 저 어떤 느낌이냐면 용빈을 만지는 느낌? 뭐라고 해야 되죠?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우와 대박이에요 이 친구가 아기 때 수백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 이제 꿈이네 이게 와 피라루쿠를 저는 사실 이런 게 여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세계 최초 피라루쿠 라스틴인데요 저도 태어나서 지금 낚시를 사실 제가 물에 약합니다 근데 피라루쿠를 태어나서 처음 해볼 줄이야 자 제가 얘를 한번 낚아 보겠습니다 한 2m 정도 되거든요 봤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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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끊겼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한 번 더 합니다 피라루쿠가 아 아까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줄이 끊어졌어요 사실 이걸 잡는 건 좀 힘들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하면요 피라루쿠가 지금 옵니다 보이시죠 어 아니야 왜 존버래기들이 오냐 난 피라루쿠 잡아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어 자 자 갑니다 오 오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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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낚아요 자 자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저기 앞에 가는 거 저 친구 있죠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 잡으면 500만 원 그 다음에 흰 친구 잡으면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재미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어떠세요 자 전 도전합니다 지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천만 원짜리 아 야 자꾸 얘가 와요 네 아 쟤 벌금 3만 원이래요 미꾸라지 얘한테 주면 3만 원이래요 미꾸라지 얘한테 주면 3만 원이래요 자 저 얘입니다 얘 천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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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집요하네 역시 꽝도 잘 걸린다고 벌금이 계속 와요 야 너다 지금 먹어라 지금이야 우와 얘 더 커 더 커 와 저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포 소리 들었어요 와 나 지금 경직됐어요 와 자 오 너무 놀라서 가까이는 못하겠고 이 친구 이 친구 그래도 5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아 벌금 또 왔어 아마 저 친구 아로아나일 거예요 여러분들 실버 아로아나인데 자 오케이 오케이 냄새 맡았죠 와 와 와 자 여러분들 줄이 줄이 너무 쉽게 끊깁니다 와 와 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손만 한번 느껴보세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